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골짜기가 참 멋있어.. 얼마나 멋있냐 이거야 아 나 홀로 가네 올라오면서 몇 사람 만나긴 했어 아 혼자 아니었어 아 배낭이 묵어가지고 8kg이 넘으니까 아 조금 힘드네 평상시에는 한 5kg 정도 배낭 무게 뜨는데 아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배낭 무게를 좀 줄여야겠어 다음번부터는 쓸데없는 거를 내가 꽤 가져다니구덩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런걸 좀 줄여야겠어 그렇더라도 펴스품은 가져다니야지 아주 멋져 아우 이거 뭐 하하 참 하강암들 멋져 멋져 아 오늘도 이 바다 몇시까지 여기서 있을까 사내 어두워질 때 내려가야되는데 아 이거 내려가는데 또 시간이 꽤 올리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되 그래야 내려가다보면 어두워지는거지 어두워지는거지 멋져 멋져 이렇게 좋은데가 아 아 아 학반이 능선이 여기냐 어디냐 잘 모르갔네 아 이 나무는 어떻게 된게 묘하게 이렇게 널부러졌어 이렇게 사람 키 사람한테 부딪힐 랑말랑 되네 아 안녕 안녕